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의 주주총회에서 의미 있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소액 주주들과 대주주가 맞붙었는데 소액 주주들이 이긴 겁니다. 이 소식에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는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회사와 소액 주주들 모두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총회 쟁점은 소액 주주가 제안한 감사가 선임되느냐 여부였습니다. 포문을 연 건 0.9%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온라인 파트너스였습니다. 온라인은 지난 2일 SM 측에 보낸 서한에서 사측은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M은 지난해에만 240억 원, 22년간 총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인세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거래가 진짜 일어나는 게 세대주주와의 특수한 거래라는 점이 금액도 문제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되게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진짜 SM 이사회와 관련 없던 프로듀서여도 그 정도 가치를 지불을 했을지. 온라인은 소액 주주들에게 새 감사를 선임하자고 호소했고 지분 18%를 갖고 있는 이 프로듀서 측과 표 대결 끝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SM 주가는 장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국내 주총에서 감사 선임 같은 중요 안건이 소액 주주 뜻대로 통과된 건 이례적입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후보가 통과된 사례를 보고 이런 행동주의라든가 표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주주 제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SM은 오늘 주총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SBS 조기호입니다.